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대치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 예비 고1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이번 겨울 방학과 1월 2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 아이들 수학 실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다원교육 정진우라고 쳐주시면 제 프로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교육적인 노하우 그리고 지도방법 그리고 공부법 등을 글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세 권의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운데 노란색 표지인데요.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와 3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알려드리고 답을 제시하고자 책을 쓴 바 있고요. 이 책에 있는 여러 노하우 중에 액기스를 뽑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때 수학학원 보통 많이 다니는데 와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검사하고 다시 풀어보고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것에 앞서서 내가 왜 수학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면 내가 시험에서 실제로 득점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수학 공부하는 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공부해서 내가 지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를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고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공부하게끔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볍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1학년도 수능 나형 28번 문제고요. 문제를 바라봤을 때 글도 좀 있고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회방정식이네 2차 함수네 마지막에 함수의 극한으로 물어보고 있네라고 학생이 바라봤을 때 파악을 하고요. 이거 그러면 일단 스타트를 뭘로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두식을 연립해서 정리해서 교점 좌표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아예 막혔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옆에서 손도 못 댔네. 그럼 혹시 이거 교점 잡는 거 해봤어? 해봤으면 그 다음번에서 어디서 막혔는지 파악하고 그걸 뚫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막혔으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교점부터 따야지. 이거를 옆에서 강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문제 풀어봐. 틀렸어. 오답해. 모르는 거 물어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실력이 잘 늘지 않고요. 어디서 어떻게 막혔는지를 뚫어줘야 이제 아 그럼 교점 좌표 설정해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그림 나오면 교점부터 잡아볼 생각을 해야 되겠다. 를 머릿속에 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 좌표 설정하고 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필요하네. 고1 내용이죠. 지금 이 문제는 고2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점 좌표 설정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활용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막혔다면 선분 A, H의 길이 구했어? 못 구했어? 왜 못 구했을까? 아예 못 떠올린 걸까?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못 떠올린 걸까? 개념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가져다 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뚫어주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작업을 잘 해야 아이들의 성적이 효율적으로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화 해야 되겠다. 마무리는 함수의 극한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제에 수능 문제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교점의 좌표 설정,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유리화, 함수의 극한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죠. 모여져 있죠.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야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 문제집을 변형하는 문제.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트렌드고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고1 기준으로는 이제 입학하자마자 3월 모의고사를 볼 텐데 3월 모의고사는 중등 범위입니다. 그래서 고1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이제 고1들이 보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고2, 3월에 보는 모의고사가 고1 전범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의 모의고사에서 고1 내용이 나오고요. 고2, 6월, 9월, 6월 이후부터는 이제 대수와 미적분에 해당하는 옛날 교육과정으로는 수원, 수투죠. 수능 직접 출제 과목만 출제가 됩니다. 고1 내용은 고1, 6월, 9월, 11월, 고2, 3월 이 4번의 시험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살짝만 변형을 해도 소위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어려운 문제에서 살짝만 비틀어도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30문제를 100분 동안 보거든요. 100분의 시간을 주는데 우리 아이들 내신 시험은 보통 50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50분 동안 그중에 두세 개를 킬러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낸다? 그래도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을 프린트로도 나눠주고 또는 부교재로 활용하고 또는 학교 시험에서 숫자와 상황을 바꿔서 많이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BS 교재 변형 문제입니다. 첫 번째와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림포스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 아무래도 EBS에서 나온 문제집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참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가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이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 문제들을 잘 풀어보고 변형 문제도 연습하고 시험 환경에서도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1등급 전략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스프링 캠프라는 자체 교재 전부 다 자체 교재인데요. 개념 배우고 유형 문제 연습하고 찐기출이라는 자체 교재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소위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으로 시중 문제집에 자의스토리와 와더텅이 대표적으로 있고 아이들은 자의스토리를 대부분 많이 보는데요. 이 자의스토리 한번 보시면 문제집이 엄청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유형별로 유형 문제집화 하고 싶은 출판사의 생각이 있어서인지 아주 쉬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그리고 꽤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을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을 골라서 미리 방학 때 풀어보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 번 풀었다고 시험에서 만점 나오지 않거든요. 방학 때 푼 거를 학기 중에 다시 가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작업까지 방학 때 가르쳤던 강사가 이제 3월 넘어서 내신 준비할 때도 같이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들어가서는 제가 추월차선이라는 교재로 아이들이 내신 시험에서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름길 풀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풀면 정석적인 건데 이렇게 풀면 내신 시험에서 몇 초 안에 풀 수 있어 이런 풀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이들을 좀 날렵하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강남 내신 기출형 교재로 해서 최근 4개년 동안 이 지역 내신 여러 학교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서술형 시험이 있다면 서술형 첨삭을 제가 직접 하는 서술형 대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업 복습 테스트가 있고요. 복습 테스트의 오답은 당일 클리닉 11시 반까지 하는 당일 클리닉에서 개별 질문으로 해결을 하고 무조건 해결을 해야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숙제로 해오라고 하면 잘 안 해옵니다. 그리고 해와도 해왔다 안 해왔다 언제 하겠다 여러 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푼 것만큼은 틀린 거 오늘 풀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일 복습 테스트 오답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수업에 결석을 하거나 못 오게 된다면 제가 영상과 자료를 현관과 동일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업 끝나면 수업 피드백 부모님께 드리고 있고요. 학생들도 좀 궁금해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몇 점 받았고 몇 등 했고 어떤 진도 나갔고 숙제는 얼마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클리닉을 하거든요. 강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조교 클리닉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교 클리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실력과 성향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와서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이거 힌트 하나만 주면 술술술 푸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힌트를 줘도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거 쭉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해주고 개념 설명까지 갖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의 성향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앞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도 불러주면서 지수야 너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공식 한번 써봐라. 모르네? 이 부분은 모르네? 하면서 이 부분을 뚫어주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해나가서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이렇게 학생들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강사가 직접 하는 클리닉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 문제를 옆에서 제가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질문받지 않고 제가 돌아다닙니다. 약간 수줍은 아이들은 이거 질문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질문하면 괜히 민망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나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질문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옆에 가서 풀다가 막혔네? 아니면 오답하고 있네? 어디서 막혔어?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당일 수업 끝나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방학 중에는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월화수목금 2시에서 5시에 필수로 클리닉을 운영하고 참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해설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1시간을 고민해야 되냐 2박 3일을 고민해야 되냐 여러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제가 첫 수업 때 이런 문제는 해설지 이렇게 보면 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교재 오답 관리도 보통 한 번 틀린 문제에 집에 가서 틀려서 오답을 할 거예요. 그건 해야 돼?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 학생이 아니죠. 틀린 문제는 오답을 했을 텐데 이번에 틀렸던 문제에 오답했을 텐데 다음번에 또 풀까요? 안 풉니다. 절대 안 풉니다. 틀렸던 문제에 다시 푸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해도 안 풉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틀렸던 문제에 다시 한 번 강제로 반강제로 숙제를 내줘서 숙제로 풀어와라고 해야 풀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자기주도학습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하지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90% 이상의 아이들은 하라고 해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렸던 문제를 한 묵혀놉니다. 2, 3주, 4주 묵혀놓은 다음에 물론 오답은 그때 즉시 하고요. 2, 3주 지난 다음에 다시 숙제로 내줍니다. 그러면 틀렸던 문제 저번에 오답했는데 100점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거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 세 번까지 복습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렸던 문제가 다음번에 맞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틀렸어 오답했습니다. 아유 또 틀렸네 오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봤을 때 다시 맞는 거 이게 실력 향상이고 성적이 향상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물창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물창고들, 나의 이 오답들을 다음번에 맞힌다면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무조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번 정도 틀리는 거 꼭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본인의 진짜 약점 중에 약점 중에 약점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풀면 온전하게 제 커리큘럼을 또는 문제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제가 숙제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워크북 형태로 매주 배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나게 풉니다. 그러면 여기다 신나게 풀면 이게 더러워지면서 다음에 틀렸던 문제 다시 풀려고 하면 이전에 풀었던 풀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 문제처럼 오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 오답 노트를 틀린 문제만 개별로, 개인별로 다 발라서 따로 새 것처럼, 이 아니고 새 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 쓰고 지우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저랑 저희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오답 노트로 발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숙제 안 내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숙제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잊어버리기 쉬운데 제가 독사같이 하나하나 관리해서 2번 안 냈더라 2번 내야지 3번 안 냈던데 3번 내야지 4번만 내지 말고 2번도 내야지 하면서 독사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줄 한 줄 써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은 학생들은 제가 연습장을 따로 줘서요. 문제풀이 연습장으로도 수학을 풀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대치동의 단과에서 수업도 하고 클리닉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요. 학습계 컨설팅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공부법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을 하는 맛을 들여야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 습관이 잡히면서 성적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얘들아 계획 세워서 공부해 라고 하면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계획표를 분량 계획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밖에서 외부 강연이나 아니면 외부 컨설팅을 할 때 이게 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고 알려드리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수업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해주고 있거든요. 공짜라서 그런지 하라고 하면 좀 귀찮아하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잘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 신청자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월바수목금토일 뭐 공부할 거야?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수학학원이 있습니다. 그럼 수학 숙제 언제 할 거야? 이것도 아이들이 불분명하거든요. 물어보면은. 아니 수업 전날 할 거야? 전전날 할 거야? 전전날 영어학원이 있는데요. 그럼 전날 해야 되겠네? 근데 너 전날 해서 수학 숙제 100% 해왔어? 저번에 저저번에 저저저번에 해왔어? 해왔어? 그럼 잘했어. 그럼 전날 하면 오케이. 근데 저번에도 80%밖에 못했고 그전에는 70%밖에 못했네? 그러면 전날 수업 숙제를 하는 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전날 하지 말고 언제 해야 돼? 그제서야 아이가 끄덕끄덕합니다. 아 끄덕끄덕. 어쩐지 전날 하니까 수학 숙제 다 못했어요. 그래 당연하지. 그럼 언제 할 거야? 월요일에 할 거야? 아니요. 저 끝나고 토요일에 반하고 목요일에 반 할게요. 그래. 그럼 계획표에 써보자. 해가지고 계획표에 분량을 쓰고요. 혹시라도 다른 과목도 다 같이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 탐구 학원 다니는 거 다 써. 공부할 거 다 써. 다 써가지고 분량으로 쪼개서 언제 공부하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우리 학생이 영어 단어를 20개씩 외우기로 했어요. 오케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목요일에 다 못했습니다. 못한 거. 이날 계획을 못 지킨 게 아니고요. 다 못 지켰네. 그러면 이거 언제 할 거야? 금요일에 40개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못 지킨 날이 여러 날이 되더라도 일요일까지 잘라서 봤을 때는 계획을 완수한 게 되게끔 계획표 설정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완수한 맛에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계획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신청자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연간 커리큘럼 중에 12월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2월에 미적분 1, 구교육과정으로 수2 되겠습니다. 수2, 저녁반에 개념실력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우리 아이들 방학 시작하면 저녁에는 공수2와 공수1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 기출 엄청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청 기출 문제를 무조건 시험범위 포함해서 무조건 2월에는 끝장을 봐야 3, 4월에 변형 문제 풀고 학교 기출 풀면서 시험 점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프린트 준다고 그제서야 처음 보는 문제 풀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불을 보도 뻔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2월에 교육청 기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까지만 선행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1월부터는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하는 겁니다. 내신 대비 내신 시험이 4월 초중반에 있거든요. 초중순에. 그러면 한 달 준비해서 1등급 10% 안에 들 수 있을까요? 반에 30명이라고 하면 반에서 3등 자신 있습니까? 아무리 예전보다 4%에서 10%라고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30명 중에 3등 자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한다면 그러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셔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1월부터는 최소한 고1거에 집중을 하고 2월에는 4월에 있을 첫 시험 중간고사에 완전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강에는 공수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 일품에서 블랙라벨 정도 수준으로 좀 어려운 실력으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월에는 공수원에서 오답률 베스트 5 2단원 진짜 선배들이 어려워하더라 라고 해서 테마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한 4회 정도는 내신 기출 실제 시험 문제 가지고 타임어택 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공부법 베스트셀러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네, 접니다.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요. 제가 친절한 설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화내지 않고 잘 설명해 주고요.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면 똑같이 못 알아들을 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스킬적인 것만 알려주는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이 정도 지름길 풀이는 알고 가야지 라는 것들을 제가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오답관리, 숙제 안 해온 거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 냅니다. 밀린빛 받아 내듯이 그래서 꼼꼼하게 독사같이 문제 오답관리 하고 있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학습계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클리닉 진행하니까요. 마치 과외 수업을 하나 더 받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 보시면은 제가 2시부터 4시까지는 다른 수업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고 무조건 클리닉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특강 수업하고 클리닉하고 5시까지 클리닉하고 숙제까지 끝내고 집에 귀가하는 컨셉 그래서 월수금의 특강은 5시까지 클리닉하고 숙제 끝내고 집에 가는 컨셉이고요. 화목 저녁반은 앞에 2시에 이제 와서 문제 풀고 저한테 질의응답하고 숙제를 끝을 보고 어떻게든 집에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목요일에 영어학원 있어서 못 오는데요. 괜찮아. 금요일에 올래 토요일에 올래 하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클리닉 시간도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최대한 많이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저한테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수업 다섯 가지고요. 앞에는 12월, 1월, 2월 아래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우리 대치다원교육 수학관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역전수학연구소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